핫도그 떡볶이를 아시나요? 떡지술래의 성지 아차산 신토부리 떡볶이 2인 세트로 주문했어요. 주문하자마자 담아주셔서 빠르게 등장. 딱 봐도 맛있는 때깔의 약기만두, 삶은 계란, 핫도그가 있어요. 떡은 쫄깃한 밀떡인데, 밀떡이 이렇게 맛있는 떡볶이는 오랜만. 양념이 은근히 매워서 노른자로 살짝 잡아주고, 핫도그랑 찍먹해서 먹으니 이게 진짜 맛있었어요. 떡부터 양념까지 정말 아른거리는 맛. 포장 매장과 홀매장이 마주보고 있으니 참고해서 다녀오세요.